네 안녕하십니까 119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휴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또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 아침 일찍부터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을 해드릴 거고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날일수록 주주분들 그리고 차석필 힘내라고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평소처럼 마지막에는 매집주도 매집주도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셔서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맨날 영상은 안 보시고 매집주만 받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왕 들어오신 김에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래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28일에 유튜브로 영상 올려서 미리 알려드렸죠 영상 먼저 보고 갈게요 이슈가 좀 있기도 했고 사실상 이벤트를 좀 코앞에 둔 이 시점이 세력들이 단기 차익을 실현하기가 굉장히 또 좋은 좋은 타이밍이고 무엇보다 수급이 꾸준히 빠지는 모습이 오늘 또 관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들 손실 이번에 회피하셨을 텐데 다음 매수 구간이 온다면 다시 빠르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벤트를 앞둔 시점 제일 세력들이 단기 중인 물량을 처리하기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영상으로 미리 알려드렸고 문자로도 이렇게 빠르게 보내드렸습니다 손실 회피하심 주주분들 진짜 축하드리고 다음에 매수식이 온다면 빠르게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적으로 이번 주가의 하락은 초전도체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게 절대로 아니라 단순히 추측성 발언과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들이었으며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서 3월 4일에 3월 4일에 진짜 APS 발표만 하면 전 세계에서 막 초전도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갑자기 정부에서 지원하고 사용화 개발 시작할 거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APS 발표에서 샘플 공개 없어요 반부양 샘플을 촬영한 비디오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APS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놀랍게도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8월 작년 8월이죠 LK 논란이 시작됐을 때인데 이 논란이 시작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입장이나 성과를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작년 8월에 알려진 건 권영환 씨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LK99를 공개한 것입니다 APS 발표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첫 공식적인 연구 성과 공개 활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현재 받고 있는 거고요 이번 APS 발표는 LK99가 초전도체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라 연구 성과, 연구 내용을 공개하는 자리인 겁니다 정말로 초전도체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과정은 발표 이후에 분야의 과학자들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보다는 일단 우리는 초전도체에 관한 이슈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번 가격의 하락은 아주 단순했죠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한 가격 하락, 이러한 테마주에서는 필수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쉽게 알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에서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 많은 주주분들이 또 손실 회피하시고 수익 보셨을 텐데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이 나온다면 이렇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신성 신성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특허 분쟁, 드디어 끝이 났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LK99는 이석배 박사를 떠나서 공동 발명자가 또 있었는데요 바로 김지훈 박사와 그리고 권영환 교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분이죠 계속해서 김지훈 박사와 권영환 교수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LK99의 특허 등록이 굉장히 또 지연이 됐었는데 이번에 퀀텀 연구소가 두 발명제 지분을 전원, 전원 인수했습니다 전부 이에 따라서 퀀텀 연구소는 LK99에 대한 단독 출원인 자격으로써 특허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LK99에 대한 모든 권리를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현재 유럽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10여 개 국가 이상으로 LK99의 특허 등록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 김현탁 교수가 3월 4일 발표를 통해 상온상압 초전도체로써 LK99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입장을 이번에 밝혔죠 엄청난 기대감과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현탁 교수 이번에 APS 논문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발표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했죠 제가 분명 신성 델타테크 영상 수십 개 만들면서 꾸준히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절대로 논문에 철회가 아니다 다시 돌아온다 별거 아니라고 계속 꾸준히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이번에 신성 일렉트로닉스 흡수합병하겠다고 직접 공시를 또 했죠 또 엄청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설을 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좀 해드리자면 신성 일렉트로닉스는 전기, 전자, 제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그리고 생산 무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짜로 뛰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면 자체 생산 라인 하나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가벼운 소식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연구소 주식 직접 취득 소식이 있죠 전에도 이 기사가 한번 났었는데 그 소식이 가짜라는 기사가 다시 나오면서 신성 델타테크가 큰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였던 걸로 밝혀졌고요 현재 하나증권 어플에 신성 델타테크의 퀀텀 연구소 주식 직접 취득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려 16,780주나 하나증권이 FN 가이드나 인포스탁의 자료를 좀 받아온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는 사실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미 이 기사로 다음 주 폭등은 좀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번에 또 과기부의 인사 그리고 조직이 개편이 됐죠 이번에 차관급 3명이 전원 교체가 됐고 양자과학기술산업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또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많은 정말 양자와 큰 연관성이 있다는 걸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아실 텐데 보통 과기부의 인사 그리고 조직 개편은 일반적으로는 새롭고 중대한 이슈가 생길 때 이루어지고요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 철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체가 되고 있는 거고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에 양자기술국제표준학공동기술위원회 초대의장이 한국인으로 취임이 됐죠 양자와 초전도체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전에도 초전도체 관련주가 먼저 상승을 했고 그 뒤에 이어서 양자컴퓨터 관련주가 또 상승을 해줬죠 관련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퀀텀연구소가 이번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가 삭제하는 일을 벌어졌습니다 퀀텀연구소 내부관계자 추정인사가 반부양 그러니까 공중에 뜨는 반부양 추정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다가 바로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은 공개할 시기가 아니라고 외부의 어떤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점점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2월 25일에 비공개 특허 공개하기로 했었죠 일단 결과적으로 공개는 안 되기는 했는데 하지만 보통 공개 날짜가 원래도 좀 자주 밀리기도 하고 보통은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 늦게 공개를 하곤 하니까 일단 다음 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콜먼 교수 부정적인 발언이 한 번 있었죠 콜먼 교수는 lk99에 대해서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아니라 강자성체라는 과학계의 의견에 동의한다 라는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재료로 거래정지를 피하려는 세력들의 의도가 정말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발언이었고요 가치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어떠한 과학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교수가 이런 발언을 아무런 근거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심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상용화 자체가 굉장히 빨리 될 것이라는 말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들의 목표는 사실 초전도체가 진짜냐 아니냐 가짜냐를 판별하는 게 아니죠 바로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는 이를 판단해야 하는 건데 일단 다음 주부터 정말 폭발하듯 가격이 좀 상승해 줄 것 같습니다 다들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매수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제가 매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시작하기 전에 진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사기당하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아요 돈 입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방 운영 중인데요 매일 이렇게 제가 종목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입장 입장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 방 입장은 안 하고 싶은데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종목은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신성 신성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동선 진짜 커질 텐데 지금이라도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요 문자 주신 분들은 최근 들어서 큰 하락도 좀 많이 피해 가셨고 최근 한 이틀 사이에 신성 델타테크로만 20% 정도 수익을 받아 가셨는데 제가 언제 또 유튜브 시장에서 은퇴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신성 델타테크나 엔캠 같은 종목들은 같은 산업군에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결국 상승하는 포인트는 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대로 인한 수급으로 밀어붙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주가의 상승이 너무 뛰어나니까 매일매일 매시간 시세를 확인하면서 수급에 불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한 상승을 좀 진행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꾸준히 재료가 소멸하기 전에는 수급을 잘 받고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텐데 언제 조심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매일 9시 이후를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러한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2시 이후에 물량이 쏟아지기 마련이고 저번에 신성 델타테크 큰 폭락도 2시 10분부터 급락이 시작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었던 거고 어쨌든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를 따지기보다는 현재 개인들의 엄청난 매수와 관심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좀 조심해야 하는 타이밍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4일에 초전도체 관련 APS 발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전부터 세력들의 시세 차익 물량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월 4일 전에는 거래를 좀 정리해 주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동안 초전도체를 떠나서 과학 관련주의 맹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 영상은 그 맹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매집주 매집주 공유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현재 제가 매집주 두 개 공유해 드리고 있죠 하나는 초전도체 관련 황산납 주식이고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초전도체 황산납 관련 매집주입니다 이것도 저도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번 주부터 상승 제대로 시작했는데 일단 초전도체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초전도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업은 신성 그리고 CCS 그리고 선압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죠 이러한 주식들은 국내에서 이석배 또는 김연탁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주식인데요 이 황산납 관련주는 많이 다른 게 초전도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황산납이라는 물질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바로 황산납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에 딱 하나 있는 회사이고요 요즘 중국과 미국에서도 초전도체를 구현했다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황산납 관련주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꾸준히 반응을 해주는 그런 주식입니다 이미 작년 초전도체 붐이 일어났을 때부터 계속 매집을 꾸준히 해왔고요 이번에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직도 세력이 매집한 물량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미 이 구간에서 물량들 세력들이 장악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저점 대비 2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주식은 이제 막 2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보다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라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방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꾸준히 매집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방 입장하시고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 혹은 황산납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보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집주에 의해서 제가 곧 급등을 급등주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만들어봤는데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훨씬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만들었고요 당장은 8월까지 급등 확정주가 좀 준비되어 있고 일단 3월까지만 자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3월 매집주랑 자료들은 무료니까 받아가시고 자료를 제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양이 일단은 3월까지만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차차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다음 달 건 급하지 않으니까 일단 제가 받아보는 증권사 자료집 준비되어 있고요 급등 확정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소개도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해야 될지 투자 전략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라고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종목들은 제가 다 이렇게 엑셀로 기록을 해두거든요 저도 매매일지가 좀 필요해서 수익률이랑 진행 중인 종목들 다 엑셀로 정리해서 두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100% 100% 확률로 수익 보고 상승하는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항상 100% 수익을 내지는 않아요 이렇게 손실이 좀 발생하기도 하는데 단지 저는 추세 매매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손절은 짧게 수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받아가세요 곧 4월 급등 확정주도 배포할 생각이니까 꾸준히 봐주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그냥 감사하다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은 매집 후에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절대 운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주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간혹 욕심부리시다가 크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 신성 델타테크 때인데요 제가 분명 단기 타점 드렸는데 매도 안 하시다가 계속 물려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문자가 엄청 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났다고 절대로 여러분들 욕심부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타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미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문자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무조건 욕심 덜고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공평한 시장에서 좀 거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예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정보들 개인들은 못 받아본다는 게 꼭 받아가셔서 같은 수익률 내보시길 바래요 더 이상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에게 끌려다니는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 현대 시장에는 정보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요 특정 종목을 매집 후에 거래량 폭발로 상승시킨 뒤 개인들은 뉴스만 보고 매매해서 물량을 받아 냅니다 수십 년째 반복 중인 방법이에요 이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립니다 제주반도체? 제가 상승 전부터 알려드렸어요 실제로 인터뷰에 영상 올라가 있고 HLB? 똑같습니다 이건 심지어 최근에 업로드했어요 에코 프로?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타점 잡아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부 다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부터 재료, 종목까지 모든 게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증권시장은 그런 곳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집주 선별해둔 거 더 많이 있고 상승시기도 제가 빨리 잡아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남아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 혹은 급등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보는 자료집하고 무료 매집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타점은 어차피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매일 공유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루에 영상을 엄청 많이 찍을 수는 없어요 저도 트레이더라는 본업이 따로 있고 자료집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하나 올라오는 거 주의 깊게 끝까지 봐주시고 제가 종목 요청도 받고 있거든요 같은 번호로 종목명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분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평등한 시장에서 거래하시길 바래요 전문 증권사 트레이더들은 수수료 면제라든지 이것저것 혜택이 진짜로 많은데요 제가 그런 걸 전부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정보랑 종목들 그리고 타점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119 차스쿨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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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